어깨 동무 가진 괜찮아 기침한 손 잡는 건 조금 위험해 잘 자란 메시진 괜찮아 그래도 자냐는 메시진 안 돼 심심할 때 연락해 커피 한 잔은 오케이 늦은 시간 술 한 잔은 안 돼 가끔 전화는 오케이 영상 통하는 no thanks 아무래도 어색해서 못해 우리들 사이엔 우리 둘만 모르게 그 진성 같은 게 있는 걸 봐 친구라 하기엔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린 그 손 위에 서 있나봐 넘어와 볼 넘어와 볼 넘어와 볼 어색해지면 어쩌지 멀쭘해지면 어쩌지 넘어와 볼 넘어와 괜히 넘어왔어 음... 아... 아...